두 명의 도사 옛날에 두 사람의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선 사람으로 도선이라 하였고 다른 한 사람은 찌오라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내 동료가 무얼 하고 있는지 보고 와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한 조선의 도사는 중국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 앞에 산이 솟아있고 산 위에는 모닥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국인 한 사람이 누군가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까? 조선의 도사가 물었습니다. 그대가 먼저 인사를 정해오셨소이다 그려. 조선의 도사님. 어떻게 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시오. 뛰어난 도사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게 마련이지요. 하고 중국인이 대답했습니다. 조선의 도사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중국인 도사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않고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대에 불을 붙여 물었지요. 그러고는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중국인이 하는 행동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을 다 판 다음 중국인 도사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반쯤 갖춘 두 마리의 용을 끄집어내 불 속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담배대에 불을 붙여 물고 조선인 도사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말했습니다. 이제는 왜 내가 무덤을 팠는지 아시겠소. 이 두 마리의 용들이 다 자라 제 모습을 갖추게 되어 하늘로 날아오르게 되면 그로 인하여 중국에 큰 손실이 생긴다오. 당신은 나보다도 아는 게 더 많은 것 같으니 당신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소이다. 하고 조선인 도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인 도사는 그의 말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선인 도사를 데리고 각 산들을 찾아다니며 그 산들마다 각기 갖고 있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비한 힘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압록강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은 이원군보다도 까마득히 더 높은 곳에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은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과 조선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강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중국 땅에 걸쳐있는 압록강 강변에 산이 하나 보일게입니다. 이 산은 황제의 그릇이라 불리지요. 그 모양이 황제께서 사용하시는 국수 그릇을 닮았거든요. 이제 조선 쪽을 보시오. 저기에 있는 산 모양을 보고 뭐 생각나는 게 없으시오. 시루를 닮았군요. 우리나라에서 곡식을 쩌먹는 그릇마리에다. 그래서 저 산은 그렇게 불린다오. 이 두 산은 그 중 하나가 없이는 힘을 쓰지 못한다오. 그러나 두 산이 서로 마주하고 서 있는 한 이 세상에 이 두 산들보다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힘을 갖고 있는 산은 없다오. 이곳의 선조의 무덤을 모시는 가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누려보지 못한 복을 누리게 된다 합니다. 그러나 정말 불행한 일은 이 두 산이 어느 한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점이 왜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는 이 산들로부터 어떤 나라도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이렇게 말하노. 중국인 도사는 슬픈듯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닦고 나서 그는 계속 말했어요. 여기에서 우리 서로 헤어집시다. 나는 그대나 그대의 나라가 나쁘게 되기를 바라지 않소이다. 그대는 지금 곧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 왜다. 그대의 나라가 번영하려면 어찌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내 그대에게 말씀드리려 하니까 말이요. 그 비밀이란 바로 이렇소이다. 그대 나라의 황해도에는 병산이란 산이 있소이다. 그 산 꼭대기에 돌멩이 세 개 얹어놓고 그 돌 위를 석판으로 다시 덮어두면 그대의 나라는 두고두고 병안할 것이요. 도사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뒤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평산으로 가 산 꼭대기에 돌 세 개를 갖다 놓고 그 위를 석판으로 덮었습니다. 그런데 3년이 흐른 뒤에 찌호가 교활하게도 그를 속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조선 전 지역에서는 아이들이라고는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좋아. 하고 도사는 내뱉었습니다. 나 또한 너희 나라의 맛을 보여주마. 도사는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길을 떠났습니다. 백도산의 천지로부터 흘러나온 중국의 송화강이 합류하는 곳에 흑룡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사는 이 강에 수원 가까이에 물의 힘을 이용해 저절로 도는 물방앗간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이후 3년 동안 중국의 여인들은 단 한 명의 아이도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자 찌호는 중국 황제를 찾아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설명한 후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조선 도사의 관계에 의한 것 같사옵니다. 중국 황제는 즉시 도선을 북경으로 불러들이도록 명령했습니다. 도선이 도착하자 모두들 그를 매우 친절히 맞아주었지요. 찌호는 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자 도선은 뭐 서로 화해하고 지내십시다. 하고 말한 뒤 자신도 역시 중국의 복을 회방 놓는 일을 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신하들을 백두산으로 보내 물방앗간을 부수도록 하였지요. 그러자 그 즉시 모든 중국 여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즉시 두 도사의 목을 베도록 하라 하고 중국 황제는 말했습니다. 도선과 찌호는 참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발포되었는데 이후로는 중국의 나랏일에 관여하는 자는 어느 누구를 불문하고 목을 뱀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뒤로 중국 여인들도 조선 여인들도 아무 탈 없이 아이들을 잘 낳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의 사이는 더욱더 악화되어 가기만 했다고 합니다. 활 때문에 출세한 젊은이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모두 탕진한 뒤에 한양으로 갔습니다. 가서 되든 안되든 벼슬길에 올라 보려는 생각에서였지요. 길을 떠나기 전에 그는 조상들의 무덤을 찾아가 소원을 빈 다음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꼭 지켜야 하네. 하고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를 얻으려거든 한양에 도착하는 대로 아주 냄새가 고약한 진액을 가지고 다니도록 하게. 한양에 도착하자 젊은이는 매사에 게으른 사람이었지만 이번에는 점쟁이의 지시를 정확히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젊은이는 슬픔을 털어버리려고 옷에 옷을 잘 차려입고는 시골 한량들의 흉내를 내어 쏠 줄도 모르는 활을 하나 사가졌습니다. 활을 어깨에 둘러맨 후 그는 마치 진짜 사냥꾼인 양 사냥을 하기 위해 성문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선 젊은이는 백조를 끌고 가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양을 주고 백조를 사 그 한쪽 눈을 화살로 꿰뚫었습니다. 그런 다음 백조를 가지고 성 안으로 되돌아왔어요. 젊은이가 어느 대신의 집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대신이 그를 부르더니 어떻게 이처럼 백조의 눈을 명중시킬 수 있느냐며 물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눈만을 쏜답니다. 하고 게으른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대신은 다 까닭이 있어서 젊은이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대신의 집 지붕 위에는 수리부엉이가 날아와 앉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 이런 새들이 가까이 날아와 있으면 결코 잘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대신은 잠만 들면 수리부엉이를 죽이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무렵에 대신의 새 아들은 모두 먼 길을 떠나고 집에 없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런 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대신의 새 아들은 높은 가문의 자재들이 다 그려하듯이 활 솜씨들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새 아들 말고도 대신에게는 홍기의 이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신은 젊은이에게 그가 어떤 가문의 출신인가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젊은이가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그의 가문이 한때는 조선에서 이름을 떨치던 가문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젊은이의 아버지와 대신과는 친구 사이였다는 사실까지 밝혀지게 되었지요. 사실이 그러하다면 내 자네한테 솔직히 이야기함세 하고 대신이 말했습니다. 저 수리부엉이를 죽이고 나서 내 딸과 혼례를 올리도록 하게나 대감님께서 제게 쓸모없는 이 수리부엉이를 그저 쏘아 맞추라고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따님과 혼례를 치르게 된다는 행운에 마음이 몹시 들떠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 맞추게 되어 눈을 명중시키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하운데 제가 눈을 명중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저로서는 큰 치욕이 됩니다. 그 까닭은 어느 날인가 제가 흥분하여 성급한 것이 저로서는 큰 화근이 없지요. 앞으로는 화를 쏠 때면 눈만을 맞추겠노라고 맹세를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대신이 잠시 망설이고 있는 동안 젊은이는 급히 머리를 짜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하고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대감님께서는 그 수리부엉이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따님과 제가 혼례를 놀리는 무엇입니다. 그러고 나서 들뜬 제 마음이 조금 안정되면 지체 없이 제가 그 수리부엉이를 죽이겠습니다. 대신은 자기 사위될 사람이 장 안에서 가장 활 솜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처럼 재치있는 젊은이라는 사실에 두 배나 기뻐하였습니다. 대신은 여전히 이 무시무시한 수리부엉이로부터 한시밤이 한시밤삐 벗어나고 싶었으므로 서둘러 두 사람의 홀레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러고는 홀레를 올린지 며칠이 지나자 수리부엉이 얘기를 꺼내며 사위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수없이 구시를 대며 그때마다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나 마침내 장인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면서 이튿날 아침까지로 기한을 정해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대신의 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처럼 걱정스러운 낯을 하고 계세요? 거듭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젊은이는 아내에게 자신의 사냥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란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에게 방법을 일러 주었습니다. 악요풀을 온몸에 바른 다음 밤의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가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수리부엉이가 날아와 그를 채워가면 새의 두 다리와 온몸의 깃털이 악요풀을 바른 그의 몸에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게 될 테니까요. 젊은이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 소리부엉이를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이튿날 아침 화살로 부엉이의 한쪽 눈을 꿰뚫은 뒤 장인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장인은 이루 말할 나위 없이 기뻐하였지요. 그러고는 명사수인 자기 사위에 대한 소문을 온 장안에 퍼뜨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한 해에 한 번 열리는 활쏘기 대회날이 왔을 때 장안의 모든 사람들은 대신 사위의 솜씨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활쏘씨가 뛰어난 이들은 다름 아닌 임금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지사로 불리게 됩니다. 한편 활쏘씨가 좋은 대신의 아들들도 이 무렵 한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무슨 말들을 하는 게냐 하고 활쏘기 대회에 나가려는 아들들에게 대신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잠자코 매형의 활쏘씨나 지켜보거라. 이제부터 난 대체 어찌 하면 좋겠소? 젊으니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어요. 대회장에 나가시거든 서방님께서는 새나 짐승들의 눈만을 쏘기로 맹세했노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일 운이 나쁘게도 난데없이 새가 한 마리 나타나면 제가 사람을 미리 보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활시위를 당기려는 찰나에 짐짐 모르고 그런 것처럼 당신을 떠밀도록 할게요. 그러면 당신은 활을 벌컹 대시면서 앞으로는 결코 활을 쏘지 않겠노라는 맹세를 하시는 겁니다. 이튿날 이 이름난 사냥꾼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새나 짐승에 눈만을 쏘기로 했다며 이러한 이유를 들어 관역 쏘기를 거절하였지요. 그런데 이때 난데없이 하늘에 백주 한 마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활을 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게 되었지요. 젊은이가 자기 활을 막 당기려는 순간 아내의 몸종이 곁을 지나가며 슬쩍 그를 떠밀었습니다. 그러자 젊은이는 짐짓 몹시 화난 낯을 지으면서 장인이 하인들을 제멋대로 굵게 내버려 두었다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화난 낯으로 활을 꺾어버린 후 앞으로는 결코 활에 손대지 않겠노라는 엄청난 맹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의 활에서 날아간 화살이 활시위를 잘못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백조를 명중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백조를 주워왔을 때 이를 본 사람들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화살이 죽음 백조의 한쪽 눈에 박혀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에게는 일등상이 주어졌고 나라에서 활솜씨가 제일 뛰어난 자로 공표되었습니다. 이 활소기 대회 덕분에 젊은이는 출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에 젊은이 또한 그의 장인과 마찬가지로 대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된 점쟁이 옛날 옛날에 슈일이라는 마음씨 고운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약점을 지니고 있듯이 추위도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는 잠이 들기만 하면 자기가 어딘가에 현감으로 부임하는 꿈을 꾸곤 하는 것이 약점이었습니다. 한양에서는 한양에서는 그 당시 벼슬이 항문 높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고 팔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추씨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렇듯 돈으로 벼슬 자리를 사서 대신 노릇을 하는 자가 있었는데 추씨는 그에게 자신의 전재산을 몽땅 바쳤습니다. 이 엉터리 대신 추씨에게 벼슬 자리를 약속하면서 매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감이라 그건 아주 높은 직책이지. 그러니 돈을 좀 더 가져올게. 추씨는 또다시 집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가진 것을 모두 팔아 삼백량을 더 모은 다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가던 도중 주막에서 그는 두 길손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내외 지간 이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오늘 내일 몸을 풀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그날 밤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갓난아기의 아버지는 산모에게 음식을 한 상 차려줄 만한 돈조차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주씨는 그들에게 자기가 가진 돈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난 이미 나이가 들었고 혼자 지내는 몸이오. 난 이 돈으로 형감자리나 하나 얻으려 했지요. 당신의 내외는 아직 나이가 젊고 앞으로 살 날이 장창한 사람들이 아니요. 어쩌면 이 돈이 당신 내외에게 복을 가져다 줄지 누가 알겠소. 이들 부부는 주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고 주씨는 자기 집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열일곱 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주씨는 어느덧 여든살이 되어 있었고 이미 오래전에 거짓 신세가 된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기소침해 하지 않고 죽기 전에 다시 한번 한양을 가보리라고 결심했습니다. 구걸이야 어디서 하든 매한가지 아닌가 주씨는 씁쓸이 웃음 지으며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웃사람들은 주씨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이백년은 충분히 먹고 살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남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주씨가 한양에 도착하여 구걸을 할 때 한 점쟁이가 그를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 했습니다. 그대는 오늘 열두 개에 이르는 벼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오. 그는 임금의 장인인 부원군이 데리고 있는 점쟁이였습니다. 부원군의 집에 돌아온 점쟁이는 부원군이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고 묻자 그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커다란 기쁨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원군은 기분 상해하며 말 했습니다. 난 갖가지 벼슬을 갖고 있는 데다가 임금님의 장인이라네. 그러한 내게 더 이상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내가 임금이 된다면 또 몰라도 말이지 뭐 새로운 얘깃거리는 없는가. 오늘 저는 한 거지 노인을 만났습니다. 하고 점쟁이는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저는 그가 오늘 열두 개나 되는 모든 벼슬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대는 나를 비웃고 있는 남아있을 남아있을 경우에는 그대의 머리를 뺄 것일세 가서 그 거지를 내게 데려오도록 하게. 바로 내 머리가 걸린 일이로군. 점쟁이는 이렇게 생각하며 거지 노인을 데리러 갔습니다. 거지 노인을 데려오자 그의 얼굴을 보려고 모두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부원군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내 점쟁이가 오늘 내가 열두 개나 되는 모든 벼슬자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전에 일어난 일 뿐입니다. 하고 거지 노인이 대답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전에 일어난 일이란 제가 오늘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하라. 그렇게 말한 뒤 부원군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언젠가 어디선가 이 목소리를 들은 들은 적이 있어 괴하라면서도 무언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를 하고 부원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노인 우리가 음식을 드릴 테니 그 대신 노인께서는 우리에게 노인네가 행한 모든 선행을 들려주시구려 저는 많은 선행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행한 선행이란 모두 해봐야 기장쌀 한 그릇 정도의 값어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선행을 행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인가 제가 가난한 두 사람을 도와준 일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은 하고 부원군의 아내가 물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남편은 산모에게 음식을 한상 차려줄 만한 돈조차 갖고 있지 않았지요. 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랍니다. 하고 그제서야 부원군의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지금은 왕비가 되었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당신을 만나 이 은혜를 갚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짐없이 천지 신명께 빌어왔지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을 때 도와주었던 분께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원군의 아내는 노인에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 그런 뒤에 하인들이 부원군을 불러왔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거지 노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나자 부원군 또한 노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습니다. 부원군의 아내는 왕비에게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전마마의 또 다른 아버님뻘 되시는 분을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왜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 분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와 계십니다. 왕비는 지하비인 임금에게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 노인을 보러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아버님이 한 분 계시니 이 노인은 아저씨라 부르도록 하십시다. 이제부터 이 호칭은 열두 개나 되는 모든 벼슬자리보다 한층 더 높은 이름이 될 것이오. 라고 임금이 말했습니다. 한편 이 일로 인해 그 점쟁이는 커다란 명성을 얻게 되었고 얼마 후에는 임금도 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년무근 진의 이야기 옛날에 의주의 곽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척 가난했는데 자식들을 많이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에게 먹을 것이며 돈이며 입을 것을 달라고 언제나 칭얼되곤 했습니다. 어느 해인가 새해를 하루 앞둔 금은 밤에 아이들은 설비못을 해달라고 그에게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심하게 보채였던지 가엾은 아버지는 남루한 차림 그대로 빈손으로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는 결코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고 마음먹었지요. 여러 생각할 것 없이 그는 새세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유난히도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었으므로 그는 산속으로 들어가 얼어죽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산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를 찾아 그곳에 앉아 죽음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인은 젊고 옷을 잘 차려입었으며 또 한 여인은 그녀의 한 여인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두 여인은 곽산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에게 인사를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옷을 잘 차려입은 여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추위에 이곳에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요? 곽산은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된 까닭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일로 죽을 필요는 없어요. 하고 젊은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셔요. 제가 기꺼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는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그들은 아주 의리의리하게 지은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젊은 여인은 그에게 돈과 옷감과 기장살을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자기 집을 가끔 찾아달라고 청하면서 다만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문 두드리는 것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 임신은 새로 얻은 먹을 것과 돈을 갖고 자기 아이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하여 이 새해에는 쌀과 옷과 돈을 갖고 모든 이들이 그러하듯이 임씨의 아이들도 즐거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임씨는 젊은 여인의 집을 출입하게 되었고 머지않아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홀래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임씨가 그 여인의 집에 가려고 자기 집을 나설 때 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그의 눈앞에 키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만큼 거대한 홀령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이니라 하고 홀령이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미리 일러둘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은 실은 여인이 아니라 다리가 정개 달린 지네이니라. 이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가서 방문을 열어보아라.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지네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남긴 뒤 홀령은 사라졌습니다. 임신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결국 할아버지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방 앞까지 다가가자 지네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안으로 들어서기 전에 그는 문을 몇 차례 두드렸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여인은 방바닥에 닿도록 고개를 속여 그에게 절을 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에서야 당신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당신의 정숙한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답니다. 당신에게 할아버님의 홀령이 나타나셨었지요. 그러나 그 홀령은 당신의 할아버님이 아니라 저의 원수인 구렁이가 모습을 바꾸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 구렁이는 이전의 저의 지하비였지요. 오늘 밤에 구렁이로 변한 제 옛 지하비와 저 두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될 운명이었답니다. 운명의 순간은 당신이 제 방문을 두드릴 때 결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방안을 엿보셨더라면 저는 앞으로 천년 동안을 다시 지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구렁이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고요. 그리하여 이 두 사람은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홀레식을 올렸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지내였던 이 여인은 남편 집안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비록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천년의 세월이 채 흐르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곽산일가는 의주에서 제일가는 부자라고 전해내려오고 있다 합니다. 책만 읽던 총각이 옛날에 두 형제가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형은 장가를 들었으나 아우는 총각이었어요. 형은 날이면 날마다 들러 나가 흙을 주모르는 농투성이였으나 아우는 밤낮없이 방안에 갇혀 책밖에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초여름 어느 날이었어요? 형과 형수는 그날도 아침 일찍 논을 매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들러 나가기 전에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에 멍석을 펴고 부지런히 보리방아를 찌어 널어 놓았습니다. 햇볕에 잘 말려야 야문 보릿살이 되는 터였습니다. 도련님 이 보릿살 잘 마르도록 자주 살펴보세요. 형수가 살인문을 나서며 방안에 시동생을 향해 큰 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아침 역해는 햇볕이 쨍쨍 하고 하늘도 맑았습니다. 그러나 한낮이 되자 갑자기 시커먼 뭉개구름이 모여들어 하늘을 가렸지요. 그러다 느닷없이 후두둑거리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삽시간에 흙탕물이 되어 온 마당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우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안에서 여전히 글만 읽었습니다. 마당에 널어놓은 오늘 저녁 끼니거리인 보릿살이 몽땅 흙탕물에 휩쓸려 가는데도 아예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형과 형수는 고세란이 비에 젖어 뒤늦게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벌어진 광경을 보고 기가 막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리멍석이 흙탕물에 잠겨버렸는데도 아우는 방안에서 글만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 야 이놈아 글만 읽으면 다냐? 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형수도 성이 나서 당장 저녁 끼니가 떨어졌는데 책만 읽으면 뭐해? 차라리 소뚝깨비나 찾아가보지. 하고 소리쳤습니다. 아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형수가 말한 소뚝깨비를 찾아가려는 것이었어요. 소뚝깨비? 소뚝깨비가 어떤 곳인데 책보다 그곳으로 가려는 것일까? 아우는 그런 생각에 잠긴 채 하염없이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마을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한 아름다운 처녀가 나타나 여보세요 어디로 가시나요? 하고 아우에게 물었습니다. 소 두께비가 좋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이라오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곳에 가시면 누가 제 서방님이 되어올지 좀 알아주세요. 처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소. 아우는 그 처녀와 헤어져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주막 앞 큰 느티나무 아래에 수염이 하얀 노인들이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무심코 그 앞으로 다가가 잠깐 구경을 하려는 참인데 그때 한 노인이 문득 젊은이는 어디로 가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예 저는 소두깨비로 가는 길이옵니다. 그런가 그러면 우리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바둑에 이기겠는지 알아보고 오게 노인이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우는 그곳을 떠나 다시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얼마 가지 않아 큰 내가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습니다. 워낙 넓고 깊어서 혼자서는 도저히 건너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모르며 냇가를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그때 그 뇌 속에서 큰 구렁이가 한 마리 스르르 나타나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소두깨비로 가는 길이오. 아우가 말하자 구렁이는 무척 반기며 마침 잘 만났고려 제발 그곳에 가면 이 몸이 언제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인지 반드시 알아주오. 하고 빌었습니다. 글쎄 소두깨비로 가려면 이 뇌를 건너야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 그래야 뭘 알아주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닌가 그건 염려마오 내가 건너게 해줄테니 자 한 발은 물 위를 딛고 또 한 발은 내 꽁지를 딛고 있으시오. 구렁이가 말했습니다. 아우는 구렁이가 시키는 대로 한 발은 물 위를 딛고 또 한 발은 꽁지를 디뎠습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구렁이는 어느새 스르르 내를 건너 아우를 내려주었습니다. 아우는 다시 길을 가다 외딴 집 한 채를 만났습니다. 마침 사람들이 지붕에 새 이영을 덮고 있었습니다. 아우는 그 집 앞으로 다가가 물었습니다. 소두깨비로 가려면 어느 만큼 가야 합니까? 여기가 소두깨비요? 지붕위에서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머리가 허옇고 수염도 허연 노인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몇 말씀 여쭤봐도 되겠는지요? 여기를 찾아오다 몇 가지 부탁을 받은 것이 있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우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시요? 다름이 아니라 이리로 오는 길에 처음에 한 처녀를 만났는데 그 처녀는 누가 자기 서방이 되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금 서말 은 서말 가지고 온 사람이 서방이 된다고 하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두 노인이 바둑을 두시면서 어느 쪽이 이기겠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그야 어느 쪽이든 잘 된 사람이 이길 게 아닌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큰 내를 건너려다 구렁이를 만났는데 자기는 어째서 용이 되지 못하느냐고 물어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놈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의주를 둘이나 삼키고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 하늘로 오를 수가 없지. 여의주 하나를 젊은이에게 달라고 하게. 그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테니. 예 감사합니다. 아우는 그 노인과 헤어져 오던 길로 되돌아 섰습니다. 그리고 쉼없이 길을 걸어 그 냇가에 이르자 아니나 다를까 또 그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구렁이가 반기며 물었습니다. 우선 나를 저편으로 건네줘. 아우가 말했지요. 그러자 구렁이는 두말없이 아우를 내 건너편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듣거라 그대가 욕심이 많아서 여의주를 두 개나 삼키고 있다며 그 가운데 하나를 나에게 줘 그러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를 수가 있대. 아우가 비로소 말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대뜸 입안에서 카카고 여의주 한 개를 뱉어 아우에게 주었습니다. 순간 벼랑간 벼락이 치며 냇물이 소용동이를 이루자 구렁이는 용이 되어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여의주를 얻은 아우는 신바람이 나서 이번에는 두 노인이 바둑을 두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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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그곳에 다녀오는가 한 노인이 물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지 알고 있는가 예 어느 분이든 잘 도는 쪽이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어허 그래 그거 참 옳은 말일세 두 노인은 한바탕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심부름 값으로 금 서말 은 서말을 주었습니다. 아우는 그것을 받고 더욱 신명이 나서 그 천연의 마을까지 왔습니다. 누가 제 서방님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처녀가 기다리다 물었습니다. 금 서말 은 서말을 가지고 온 사람이 서방이 된답니다. 여기에 있소. 아우가 금 서말 은 서말을 내어놓으며 말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 처녀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과부에게 장가든 젊은이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과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 과부는 남편을 잃은 뒤 새해 동안이나 바깥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젊은이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그 과부에게 장가를 들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이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천냥을 줄 테니 가서 장사할 물건을 해오너라. 젊은이는 돈 천냥을 가지고 과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창호지 바른 문을 뚫어 한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만져주는 이에게 천냥을 드리겠소. 과부는 잠시 생각해본 뒤에 자기가 손에 입을 잃은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이 들어 그의 손가락을 만져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돈 천냥을 주었습니다.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물건은 샀느냐 그 돈은 모두 성금으로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천냥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다시 젊은 과부의 집을 찾아가 장호지 장호지 문을 뚫어 팔꿈치까지 밀어넣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내 팔을 팔꿈치까지 만져주는 이에게 이 천양을 드리겠소. 잠시 생각한 뒤에 과부는 이번에도 그의 말대로 팔꿈치까지 만져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녀에게 돈을 준 다음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물건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요 삼천양이 더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돈을 내주었고 젊은이는 과부가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뚫어 머리를 밀어넣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뺨에 뺨을 갖다대는 이에게 삼천양을 드리겠소. 젊은이의 잘생긴 얼굴을 본 과부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뺨을 그에게 갖다댄다고 해서 그녀가 손해볼 일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부는 뺨을 갖다대었고 삼천냥을 받았지요. 젊은이는 아버지에게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사야 할 물건들이 많은데 돈이 부족합니다.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에게 사천냥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이번엔 과부의 방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껴안고 입맞춰주는 이에게 사천냥을 드리겠소. 과부는 젊은이를 껴안고 입맞춰주었고 젊은이는 그녀에게 사천냥을 건네주었습니다. 돈 돈 대신에 당신 또한 제게 입맞춰주시면 좋겠어요. 난 그대에게 입맞춘 대가로 드릴 돈은 가져오지 않았소. 하지만 제가 당신께 입맞추어 드렸으니 당신께서도 제게 입맞춰주셔야만 해요. 그러면 입맞춰주신 대가로 당신이 제게 주신 돈을 모두 드리겠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오이다. 그럼 돌아가신 저의 남편이 남긴 재산을 모두 가져가세요. 수백만냥은 될 거예요. 그것으로도 부족하오. 대체 당신께선 무얼 원하세요? 그대가 내 아내가 되어주면 좋겠소. 참 어리석기도 하세요. 제가 그 밖에 다른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눈 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거래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께서 주신 일만냥으로 수백만냥과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뒤로 젊은이와 과부는 모두들 축복해주는 가운데 혼내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에는 동물이 사람으로 변신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천년무근 진의 이야기도 그러하지요. 그 밖의 천년무근 여우 이야기에도 천년무근 뱀 이야기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동물이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돈이 오래되면 귀신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무엇이든 아주 오래되면 요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물이나 사모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